기산 김준근 기산 김준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사실 우리나라에 유명하기보다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더욱더 유명해져서 60년대와 70년대를 거쳐서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제가 기산 김준근을 여기서 왜 소개할까요? 이분이 많은 연희와 관련된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그림을 그린 지역은 원산, 부산, 인천인데요. 왜 이 지역에서 그림을 그렸을까요? 여기에는 개항을 일찍 했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좋아했던 그림이 무엇일까요? 조금 낯설은 풍경, 색다른 것을 좋아했겠죠. 그런 것이 바로 연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많은 연희 그림을 그렸고요. 이런 그림들은 독일의 함부르크 박물관이나 이런 곳에 많이 소장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오히려 기산 김준근을 몰랐는데 그렇게 외국의 사람들이 기산 김준근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그림이 알려졌고요. 이런 그림들은 연희를 아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그림 계속해서 몇 장 만나볼까요? 자, 이 그림은 줄광대입니다. 줄 위에 올라가서 줄광대가 줄을 타고 있는데요. 밑에 또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리광대입니다. 우리의 줄은요. 줄만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줄 위에서 이리 떨어질까? 저리 떨어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긴박감을 조성하는 것이 좋고요. 줄광대가 되기 위해서는 재담을 잘해야 합니다. 밑에 있는 어리광대와 함께 재담을 주고받고 있네요. 팔탈춤이네요. 덩다 끼덩다 얼쑤 더덩다 끼덩다 절쑤 신명이 절로절로 나오는 기산 김준근의 그림인데요. 신명나게 탈을 쓰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팔탈춤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수륙제네요. 저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불교와 연관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좋은 곳 극락세계를 가기 바라고요. 지금 내가 살아있지만 이생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극락에 가서 극락정토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이 수륙제 속에 담아 있는데요. 뭔가 신벌과 같은 것을 들고 추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게 바로 바라춤이고요. 또 커다란 북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이런 것은 벚꽃춤입니다. 불교의 영산제 이런 수륙제 속에서 펼쳐지는 춤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나비춤이라고 해서요. 아름답게 천천히 나비 모양으로 추는 그런 춤이 있는가. 반면에 저렇게 바라춤처럼 신명나게 추는 춤도 있고요. 뭔가 제도를 하기 위해서 뭔가 구원을 하기 위해서 신명나게 북을 두드리는 벚꽃춤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사물놀이 아시죠? 사물놀이는 죄인, 꽹가리, 장고, 북 이렇게 네 가지가 사물놀이인데요. 불교에도 사물이 있습니다. 범종이 있습니다. 등 울리는 범종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기에도 있는 법고는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죠. 네 발 달린 짐승을 구원하기 위해서 법고를 두드리고요. 운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름 모양으로 생긴 판입니다. 이런 운판은요. 하늘을 나는 쇠를 구원하기 위해서 운판을 두드리가 됩니다. 사물이라고 얘기했는데 법고, 범종, 운판에 하나가 빠졌죠. 보, 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로 된 물고기인데요. 물고기 안을 이렇게 비워놔서 두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바다에 있는 생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모고를 치게 됩니다. 이런 수륙제라든가 영산제도 지금 우리는 연이의 한 종목으로서 전승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반적인 농악의 사물뿐만이 아니라 불교의 사물은 이런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사당 판노름이네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사당패가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쌀도 받고 고구마도 받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건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당패의 그런 악기 중에서는요. 소고가 유명합니다. 작은 그런 북을 가지고 소고를 두드리면서 선소리 산타령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을 위안하고요. 위무하고요. 그러면서 뭔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아리에이 따온 여성이 노래도 부르고 살랑살랑 춤을 추면서 치마를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요. 저런 치마에다 쌀도 주고 돈도 주고 또 그리고 과일도 주고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기상 김중근은 이렇게 사당 판노름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연의 한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떼쟁이패입니다. 소떼장입회라고도 하고 있는데요. 저게 소떼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높게 세워진 것이 바로 소떼입니다. 저런 소떼를 타고 올라가는 고난이도 기술이 소떼장이들의 그런 기회이고요. 위에 올라가서는 거꾸로 물구나무로 서듯이 거기서 또 매달리기도 하고요. 거기서 재담을 하는데요. 줄타기와 함께 소떼쟁이 이런 소떼쟁이의 기회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전통연의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굿중패네요. 여러분 굿하면 미신 한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무속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굿이라는 것은요.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많은 연희들 이런 것이 굿이라는 것을 보고 굿 이즈 굿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굿은 좋은 것이요. 굿이라는 것은 무속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우리의 전통적인 놀이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굿이라고 하는데요. 저런 굿중패에 신명나는 놀이를 보고 계십니다. ÜO within 1편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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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편